벌써 1월달이 다 지나다녀 같습니다. 새해가 어저께 같았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또 바쁘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 또 올해도 다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또 기대하게 되시고 원래 한 달 지나가고 있지만 남은 11개월 동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말씀과 함께 동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게 되십니다. 오늘은 마가곰 10장 말씀을 통해서 숨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곰 10장 35절부터 몇 군데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5절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보대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럴 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보대 주의 영광 중에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더라. 열 제자가 듣고 야구바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얻듬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숙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들은 너무 많이도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섬기기 오신 우리 주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섬기면 받기를 원하고 또 섬기는 것은 쉽지 않죠.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이런 것을 더 선호하는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혼자 있게 되어지면은 섬기는 것도 필요 없고 섬김을 받는 것도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함께 돌봄을 받고 함께 돌보는 이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에 임해야 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주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섬겼고 또 제자들을 섬겼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결제해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45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임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생애 속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이 섬김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불하심으로 섬김을 완성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시고 주님의 그 섬김의 사역은 크게는 네 가지로 말씀드리시는데 세 번째는 종의 자세로 섬기셨다. 종된 자세로 어떤 섬임을 받는 어떤 불이고 호령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섬기셨다. 이와 같은 주님의 섬김의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셨다.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만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섬기셨고 세 번째로는 조롱과 호림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또 강도들조차도 조롱하는 그와 같은 조롱 가운데서도 그들을 섬기셨던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 또 네 번째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섬김을 완성하셨던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종의 자세로 인생들을 섬겼던 주님의 모습들을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5절 말씀처럼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모든 병자들을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모든 병자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도 못하시고 도시를 기를 놓으실 만큼 바쁘셨던 주님의 섬김의 사역을 이제 마가범 3랑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연대계 성경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대계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은 제가 교재한 부분들을 서로 비춰보면서 서로 이렇게 비춰본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도 연대계 성경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가능하다면은 또 2월부터 연대계 성경을 같이 읽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비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먹을 그를 조차 없으셨던 주님 얼마나 바쁘셨을까? 우리 사람들이 참 바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 어느 것 하나 바쁜 것이 바쁘게 모든 것을 우리 하여금 바쁘게 또 우리를 다그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눕는 시간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 하여금 재촉하고 또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또 모든 많은 실적을 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또 나이 드신 성도님까지 다 바쁘죠. 그러나 이 모든 바쁨 가운데서도 우리 지금까지는 영혼들을 생긴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이와 같은 삶의 개인적인 바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모든 성김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생겨야 될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마고범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고범 6장 45절부터 46절로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여하튼 5천명 남자만 5천명을 먹이고 또 어린아이까지 또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합친다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이제 헛떠보내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 마고범 6장 4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만 명에 대한 사람들을 이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또 수고가 필요하죠. 그게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끝까지 남으셔서 제자들도 먼저 보내고 끝까지 주님께서 혼자 남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이렇게 봤던 모습이 6장 4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면은 먼저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시킬 수겠죠. 그 무리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렇게 이제 명령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무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끝까지 다 보낼 때까지 남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내시는 여왔던 성김의 모습 이게 바로 성김의 모습이죠. 작은 자의 모습이죠. 큰 자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명령하고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차를 타고 한다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먼저 가서 쉴 수 있겠지만은 전편한 끝까지 여와던 성김으로 본을 보셨던 그래서 문대된 성도 여와던 오래된 성도가 더욱더 교회 안에서 말이든지 일이든지 행실이든지 사랑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가운데 본을 보이는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연수가 많으면은 힘들 수 있죠. 연령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각 그 맡은 분야에서 섬기는 자세 섬금을 받으려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는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든 종들이 하느님과 같은 발을 씻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먼저 손수, 허리에 옷을 두르시고 수공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냥 누구든지 크려고 하려면은 생기는 자가 되고 어떤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43절의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생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세상에서는 앞길을 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고 통치해야만이 우리야만이 큰 자가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않으니 완전히 반대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마을도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내 자신이다. 갓 구원받은 성도, 또 여하튼 어린아일지라도 어린아이에게 대할 때에 또 갓 구원받은 성도를 대할 때에 정말 그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숨기는 여하튼 사람이 가장 그러면서 작은 자이고 작은 자세로 숨기는 자이고 가장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종의 모습으로 숨겨야 된다. 이 종은 정말 쉼이 없죠. 가장 낮은 자세로 험한 일도 할 수 있고 또 한 남이 하기 싫은 일도 스스믈 없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가 종의 모습이죠. 이스람 주님 교재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밥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병자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모든 피곤한 몸을 그시고 이제 배 위에서 주무시고 이와 같이 순간순간 그 모자란 피곤을 모자란 잠을 채우시고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짬짬히 중간중간에 잠을 청하셨던 이스람의 성김의 모습. 그래서 이와 같이 혼신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다 바쳐서 종의 모습으로 숨겨졌던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승김의 모습인가 해왔던 주님의 종의 다수로 숨겼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다. 마법음 6장 46절 48절에 보게 되시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많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보낸 이후에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보게 되면 보통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밤사경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면 아마 희생하고 있는데 그 사경에 제자들 앞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해가 질 그 시간이 7시라고 본다면 7시부터 밤사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시부터 짧게는 새벽 3시에 까지 기도했다 할지라도 짧게는 7시간 길게는 10시간 정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가지면서 기도했던 그러하여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이와 같은 승김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사김의 시간이 만약에 결핍되어 있다면 부족했다면 이와 같은 수많은 승김의 사역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없었던 물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사역들은 미치지 못했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던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주님과 사김을 갖는 이런 것은 너무나 필수 불가기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많은 일꾼들이 또 많은 교회의 인도자들이 무엇인가 주님의 이와 같은 뜻을 성취하고 승김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많은 수고를 정말 힘이 깊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이 사김이 들핍된 가운데 이 모든 성김은 주의 피곤하게 되어지고 또 승김을 받는 모든 분들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하지 못해서 하게 되어지는 본인 자신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승김을 받는 분들도 어떤 평안이 없는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승김을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충분하고 깊은 주님과의 사김 주님과의 기도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효과적으로 종의자수로 생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계속 마가복음 예배 때도 우리 행진님이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14장에 잠깐 그 말씀을 잘 알지만 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축복되어지면 그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재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7절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대자들이 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신문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쉼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이 게시만의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게시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드디어 뒤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은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간지란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선 기도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놀라시고 심히 슬퍼하셨다. 33절에 보게 되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게시만의 기쁜 동산을 가실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음 앞에 선 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큰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놀라고 슬퍼하고 또 심히 고민한 가운데 보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게시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인간의 몸을 잃으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심적인 부담감은 엄청 크스러워 보이십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간적인 심적인 면도 있으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죄 없는 분이셨는데 죄가 되시기 위한 죄가 되셨다니 이와 같은 죄를 입으셨다는 죄를 침무치셨다는 이와 같은 고통도 훨씬 컸다고 보입니다. 인간적인 고통도 인간적인 고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죄가 되어야만 했던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마음의 고통과 눈물과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깨어있어라 38절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저희들도 참 피곤하죠. 주님 성기는 그 성김이 너무나 많고 흑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많은 병자들을 돌봐야 되고 또 이와 같은 많은 성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하는 이와 같은 그 앞에 두고 있는 철팍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함께 동성하지 못했던 주님의 그 마음의 고난에 함께 동첨하지 못했던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서 그들은 깨어서 기대하지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 어땠습니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두르고 있던 손잎을 벗어버리고 반반간은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깨어서 주님과 함께 충분한 사겜이 결핍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고액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는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앞잡게 기도를 했습니다. 32절에 땅에 엎드려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그냥 어떤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죽음 앞에 놓인다면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얼굴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취하시고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이제 35절에 구하였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에 아빠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겨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셨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 십자가의 코난을 십자가의 그 잔을 충분히 옮길 수 있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분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분대로 하옵소서 이전을 내겨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했다면 아마 우리 인류의 공원은 물건당한 것이죠. 우린 여전히 제 가운데 그하여서 여전히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평안이 없는 해왔던 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멘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죽은 십자가를 쳐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주님 내가 죽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분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죽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주님 위에는 인간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아니고는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는 주님께서 십도에 못받고 죽지 않고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들어줄 때에 아마 그때 이삭의 나이는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신체적으로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을 본제로 들으려고 할 때 이삭은 충분히 어떤 그 상황을 벗어버리고 끈을 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그와 같은 뜻에 순종하고 죽음의 자신을 내어드렸던 이 위대한 이삭 이삭은 참 놀라운 그런 부활의 사람이죠. 주님을 예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셨기 때문에 오직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강구를 하지만 정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리를 구하는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피로를 구하는 주기대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의 의리를 구한 다음에 우리의 피로를 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주님께서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수시로 시간 될 때마다 항상 그 성경은 주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졸음과 버림을 받는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성경이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병자들을 포치시고 사역을 하는 초창기에 가족들도 주님을 향해서 미쳤다 미쳤다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가족들 중에 핍박이 오죠. 그런 분도 아마 계실 줄 믿습니다. 전부 불교 집안인데 주문이 몇 개 되어지면 쫓아내기를 쫓아내겠다 그러고 그러나 주님께서 더 심하게 가족들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서기관들도 귀신이 들려서 발세골에 집혀서 다른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조롱을 했죠. 그러나 그들의 조롱과 비판을 불구하고 끝까지 인생들을 성지수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또 십자상에서도 마법음 15장 29절부터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15장 29절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지나가는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지를 흘고 살해 짓는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지 대상들도 세관들과 함께 희룡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여 크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요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주님을 욕했습니다. 이들은 욕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도들은 욕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까지 주님을 욕했습니다. 참 큰 죄 참 말로 안 되는 것은 모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모욕했고 대상들과 사회관들도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또 군인들도 주님을 모욕했죠. 이와 같은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모든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철판을 깔은 것처럼 그 모든 조롱 가운데 무시함 가운데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들이 알지 못하오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승김의 모습 또 주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죠. 15장 34절에 보게 되면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나님 나의 나님 어째에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 또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죠. 가장 친밀했던 아버지 로부터 버림받았고 전동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현재 충격이죠. 보통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얼마나 자존감이 없고 또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그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는 그 상실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상실감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렸던 영광을 가졌던 함께 이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던 이런 내 사랑한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유일한 독자인데 그 독자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버림받은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했던 우리 주님의 이 마음 또 뿐만 아니라 뭐 죄저들도 다 버렸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던 이와 같은 죄저들도 그냥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시니까는 도망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또 이 금방 강도들도 모욕하고 대지상들과 서희관들도 모욕하고 버려버렸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의 주님을 용접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버림받는 이와 같은 조롱과 버림받음과 멸시와 미쳤다는 소리와 함께 이와 같은 소리를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느 사람 일반 사람 같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죽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의 관심에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의 말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부터 보림받았다는 마음이 있는 순간 모든 의욕이 끊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합니다 자살을 택하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일꾼이라면 성도라면 과연 교회생활을 알겠습니까 절대 나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되겠죠 결코 주님 따르지 않겠다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승기셨던 또 이제 끝내는 이제 죽음 죽음을 통해서 승김을 완성하셨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승김을 온전히 성취하셨던 주님의 이 놀라운 마지막 네 번째 사약을 보게 되십니다 마고금 15장 33절에 보게 되면 15장 33절에 금방 읽으셉니다만 제60까지 60가 되면 온 땅의 오듬이 마여 제90까지 계속하더니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4절에도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죽음 앞에 계신 주님의 모습 또 죄가 되셨던 죄를 이렇게 온전히 지시고 그 모든 모욕과 수지 속에서 부르지는 이와 같은 주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여기서 큰 소리를 어떻게 지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인간적인 고통과 함께 아비의 궤리부터 버림받니와 같은 괴로움 그와 같은 괴로움 속에서 부르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도 아마 큰 소리 중에 주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승님을 완성하셨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고절에 물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의 침례를 받고 실제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침례를 죽음의 침례를 통과했습니다 세례요노부터 이는 내 사랑은 안으리오 내 기뻐하는 자라니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승김의 엘라이트 십자가에서 실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침례를 받아주셨다 해봤던 주님의 승김의 사역을 보게 되면서 해봤던 주님의 종의 자세로 생기셨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생기셨고 또 졸음과 버림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기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김을 완성하셨던 해봤던 주님의 승김을 보면서 저희들도 해봤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유익한 승김의 일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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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네 가지 조건들을 따라서 우리가 승기해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역으로 먼저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 그랑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삼된 종의 자세로 겸천하게 죽음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랑 가운데 기도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우끈하게 승김의 종으로서 생길 수 있게 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죽음을 통과하고 겸천하게 주님과 기도하는 것에 생길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조롱과 불임을 받더라도 별시를 받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참 충성된 효과적인 주님의 승김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부터 축복되어지면 제자들이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죠 제자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고난을 온전히 짐을 지을 수가 없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부와 요한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가 시작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되게 당돌한 그런 요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구부와 요한이 구할 때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예수살렘에 곧 올라가면 갈 텐데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고 3년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의 고난에는 전혀 아랑치 아랑치 않았던 전혀 기치 않았던 주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마음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뭐 또 철이 없다고 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제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정말 주님의 그 죽음에 함께 포기지 않느냐 어떤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죽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악화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지만 다 주님을 버렸고 또 야거부와 요한의 이와 같은 당룰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요구들 실제로 이제 야거부와 요한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나의 산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대를 받을 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 야거부와는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순교에 순교를 했죠 사도 요한은 백세까지 그 극한 고난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제자들 중에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짊으셨다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환불을 기도하면 나중에 그 기도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조심해서 잘 생각하셔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10장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실제로 우리는 야거부와 요한같이 죽음을 통과하는 신앙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니와 같은 신앙 주님과 함께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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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에 연합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참된 종의 자세로서 작은 자로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귐을 갖게 되지므로 말하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청년들도 내가 봤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이 버거워지고 믿는 사람을 배척하고 아마 갈수록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배도의 이와 같은 환경과 노예가 되어지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던 조롱과 보림받는 혹 교회 안에서 또 이와 같은 조롱을 받는다든지 보림받든 이와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하셨던 주님의 그 성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성견나가는 해바선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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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